아이고 어땠인 오늘은 우리 따여 사과 어땠인 아이고 암쩡 미식의 미신고야잉 아이고 성님 이거 어땠인 죽음직기 어땠인 양 얀대 부상의 인도 어땠어나마나 나양 좀 어떤 나가 이 삶을 정리해보나 나가 어떤 기원하나 어떤 해보라야 저 도깨 아들이 어떤 정신을 출리주 나 저 죽은 아들 때문에 원 속상인 원 살구정을 안여오다기 드무신 말을 강의했는데 아이들 닥혁하는거죠 정리는 검신 직장 다니는 아이들 정리해보냐 쉽게 정리 아이고 성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맙소 참 큰 놈은 그냥 어떤 어떤 해도 인형냥으로 본고 받으면 그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자 식솔들 매경 살리면 그자 촉촉 그자 솔솔로몸 살아가는데 아이고 저 죽은 놈은 어디 놈 마라 강일도 못허 어디 옷을 부착 놔두면 적성이 아니마땅 못허 인형 미식의 희복해낸 장실이 그 몇 번이나 딱 살로 배수 가게 할 때마다 아방은 그자 외울러 놈인 그자 무소왕 말 못허고 어머니 나 옷을만 도와줘 도와줘 어민 그자 아방 모르게 옷을 곱정 놔뒀던 것도 주고 어떤 어떤 맹기랑 해준 그냥 이젠 옷을 정신출렴씨 가보되면은 이젠 또 코로나 이거 일어난 후제 장시도 아니 되고 그자 어디 인건빈 나가야 되고 그연 대출을 받으며 받으며 허당보는 그걸 어떤 이젠 메꾸지도 못하고 이자도 못 내게 되나 탁 실어지게 되나 아이고 어머니 나 혼본만 살려주고 아버지 살려줍세 난 난 아방은 먹응죽전에도 꼭 눈에 눈에 양으로 쓰레짐이 실어진대로 일어나라 그자 우컥에 그자 문덕강 나가보나 섬읍 아들 그자 눈물잘잘 콧물잘잘 저 며느리도 꿀로 앉아는 어머니 어떤 이 혼본만 도와주십소 도와주십소 아니 그 은능에 간 그 대출을 받자네도 그냥 받아줄 철액과 겸이시거 손에 저 담보라도 해영 가고 커진 놈인 저 아방을 설득해야 될건데 아방은 다 헤어먹은 그자 설렙을 전의 힘쩐 이번엔 못해줄게 너고 난 손에 진거고 꼭 나 양첨량 어떤게 좋을지 몰르고 자네 전 가시마팡 다 저치력해영 잘못되어 두갓 갈름이라 해놓고 꼭 저 아들 저거 잘못행어지건 굳이 몸이라도 먹으면 손님 어떤거 고개 아이고 나 속삭이야 아이고 나오면 사라진다 나가 보증이라도 서주느냐 아이고 손님 보증양 그전에도 작년이 미식어 흠에 오천인가 얼마 땡경 쓰고 또 그전에도 어떤거야 어떤거야 어멍하여 나 저 양 미식어과 그거 보험 그거 한걸로 해영 약관대출인가 미식어인가 이었 그자 돈 천오백만원 해영 그것도 다 인여기 갚으켓니 해가고 그러나 이번이 또 해주면 이거 큰거 혼장은 어떤 대출이 되야될거 다음수 되는디 난 뭐 큰거 혼장 살아가멍 죽은거 혼장 말 드러난 도래도 얻고 은행에 가면 대출받으믄 빚내낸일도 꼭 해보나 니거 금착허연 미식어 이 땅 잘못되면 니거 식솔들 모두 길에 나앉는건 아닌가 에에에에 나왔면 아이고 대출대출 이거 대출로 시민 이거 운영이 안될거오다 어머니 나 어떤거야 어떤거야 멍 그자 그 쇠 닮은 눈에 눈물 그자 좔좔 너멍 살려줍소 혼본만 해영소는디 난 손해준거 꼭꼭 나 속쌍해 전 못살코다 예수님 아이고 못떠거꼬 이 아잉미 나만 자잘 잘못되면 점양 아방 원망해집지 그이 저 아방도 미신 죽은걸 때 관이 난걸걸 또 아니고 아이들 줄거이시면 다 지금 줘불고 어떤 살아나를 해야될건디 아이고 못해줄게 너멍 이거 고장했던 어멍아방도 다 질러야 나아질거이 너멍 그자 문덕꽁 나가봅디당 너희땡이 오늘 관관 약관 음식은 약들어가는 관이감 보험관한 그 드렁이신거이시거 약관으로 대출해온을 될거오다 그거게 설계사는 나 있지않아 가위갱이 그 저 조금년 저 동카르미 가위게 보험된게 난 가위신들의 의논은 난 난 담보도 없고 보험된거이신거 그거라도 어떤 헤어지건 헤어보게 난 약관으로 뭐 이 음식은 허민삼춘 천오백만원은 될거오다니 그것도 매태지니 아들 해줄수다게 아방몰르게 그 아방몰람쥬게 그 아방을 이래 오래느라 그 개문 아들 미신멋 눈물 팡팡하는 디미신 니네 죄인걸 어썼를 풀어 니네 소급이 딱 잡쥬한 놈들 어썼를 풀라 풀어 니네 소급에 돈들 난 뭘 암식하면 된다 소급이나 암식은 나 베껴봅서만은 배랑젠 우리도 진것도 수다만은 넌 미신 베껴봐야 서울밖에 어신나 아니지만 니네 아방 말이여 아이고 그거고 저 아들도 양 저 도깨 아들 미식하면 대출을 간단하게 생각해 뭐신 돈 5천만원 돈 3천만원 큰거 훈장 그자 양 그것도 다 갚아야될 인역빛인디 간단하게 그자 걷는 것도 닮아 베고 아이고 자일로 뜨금이 좋고 나 원 자인할 때 원 원 태몽의 내연 그때 화북다리 아래서 올챙이 휘어당기는 꿈꿔져라만은 무사 정의의 MC인지 몰룩구다게 경헌이 그럼 휘어다념 꿈 잘 맞아 신게 경헌이 그럼 휘어다념이시네 그 이 조들지 말라 다 사라진다 우리 하루방이 옛말부터 곧말이시죠 다 잊어버려도 숨쉬는 것만 잊지 말라 경험은 사라진다 그 젊은아이리 허당부문이 사라 마 영도 걱정도 하는거지 아이고 영도나 정도나 성님은 그자 아들돌들 턱도 그엔 그자 직장 준비 들어가고 그자 월급 바당 인역 내 살만이 살고 끝났냐 성님이 나 애그쳐지고 속삭은 건 몰라 성님 그자 인역 아들들 인역돌들은 잘해 누나 나 속 이걸 귀 찾는 걸 모를다 몰라 몰라 이거 어떤 말도 막 터듬어 가만 풀비어비엄 수다게 울고 아이고 콧폐짝붐짝 하지마라 콧폐짝붐짝 하지마라 아이고 나이가 뭐 아이고 기만 저거 어떤거 고개 담원 담보염 미시거 아이고 솔솔 달래여 아방을 솔솔 달래여 그 젊은아이 살려야죠 어떤걸 말이고 요새 젊은아이들 얼마인데 텔레비 보나 미신거 하우스 푸어랜고라냐 집은 사추만은 이게 나 집이 아니고 은행집이 하는게 3분의 2의 내 미시네 뭔 대출바당 사업도 허고 집도 사고 크는거주 그걸 가정 젊은아이들 그럼 자부니 아이고 성님 아이들에 핏떡이나 그런 소리 햄추게 쏙 모르는 소리 하지말라 이거 나일리며 벌써 명의 이전에 간 어떤거 다닥협협협신데 아이고 아이고 나도 보채어문이 고를말 하섬 요작이 금고 직원 말 들어보는 성님 저 금고에 그 예탁한거 그거 귀한 노서를 대가는거 닮은디 성님 나 담보로영 어떤 돈 3천만원 이주면 아니덕구가 너 미식을 막 네 괴기끈으로 미식어 나 담보로영 아방을 심어보라 이래 아방을 아방을 아방하면 나가 3천만원 바로 내 취하주마 성님이 나 담보로영 어떤 3천만원 이중쓱에 아이 살려 아주 자의 잘못때문에 나 어떤 말일까길 물론 뜻밖지 않은 소리를 감사합니다.